반가워요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안녕 뒤에 안 오네 뒤로 온산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우리가 온산 써 온산 났는데 안 오네 갑시다 오케이 다시 갈게요 오케이 끝 돌아보는 게 제일 재밌어 부끄러워요 우리 이 사람의 역할이 뭐죠? 촬영입니다 왜 안 나왔어? 사진 촬영 사진 촬영 왜 안 나왔어? 우산 다 도와서 없었어 서서는 거주지 얼마주지 서서는 거주지 entrevist고 서서는 거주지 서서는 거주지 헉쿵 한국매오 왼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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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맞추어 가 아 몰라 어떻게 안 돼 다 와 여기 난 찍고 가자 여긴 왜 찍는 거야? 갑자기 오늘 만복이 차고 왔습니까? 안 차고 왔습니까? 마음속에 만복이 안 차고 왔습니다 힘이 만복을 걸을 것 같아요 만복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5천분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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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오슬락 말락하는 것 같던데 입이 벌어졌어 고 오 오케이 안 있었다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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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동차 앞으로 힘든점은 없나요? 앞으로 힘든점은 이제 배가 찼기 때문에 똥 마련사람들이 생길거란 말이지 근데 우리는 차에서 오래 이동을 해야됩니다 그게 제일 문제가 되지 않을까 어떻게 밥은 맛있게 드셨습니까? 나를 멈추기 때문에 나 못 일어내요 하나 둘 셋 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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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프트 한국국토정보공사 옆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좀 더 위로 올라가자 오케이 좀 더 왼쪽으로 오케이 걸어 변든 소년의 붉은 웃음처럼 모든 것을 잃어도 그저 웃어버리자 시간의 끝에서 널 만나고 싶어 길을 잃어도 헤매도 괜찮아 모두가 같은 걸음 걷고 춤추는데 길을 잃어버리자 길을 잃어버려 길을 잃어버려